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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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유영이었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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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3회 즐기고 오셨습니다. 제가 오늘 잘 연습을 하고 왔는데요. 지금이네요. 저희가 더, 저희도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가야 하는 생각으로 지금 노래에 올라왔는데요. 나 지금 더 온대요. 여러분들. 응원하고 계세요? 네! 아무튼 정말 여기까지. 우리 선수들이 하여서 응원하고 가겠습니다. 즐거워. 그냥 동일이 하고 좋은 노래.